와우 슈퍼웨터급 폐강전세 2경기 4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코너 WS 복싱클럽 소속 31세 신장 174cm 체중 69.55kg 지금 프로에 데뷔하는 주문타 데이비스 유주연 정포너 파이널 복싱진 소속 27세 신장 178cm 체중 69.3kg 역시 프로에 데뷔하는 박혁민 박혁민 이번 경기의 주심은 박진신 18위원입니다 senor 박진신 18윤 공연 1, 2, 2, 3 진작하게! 진작하게! 오른손! 오른손! 파가! 오른손 파가 준비! 스윙스 아래에서 위야를 잘 흔들어 오이치! 슬슬슬슬슬슬 상대 어렵다 오이치! 더 짜야지! 민준의 손을 더 짜줘야지 오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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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착란하게! 오늘 느낌 나면 먹은거야 잔인님께 내 손을 줘 가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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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걸어 있는 거를 잽 잽 잽! 푸우! 푸우! 오이치! 오이치! 벌 준비해! 벌 준비해! 박수 형 알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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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